네, 팀장님. 살인사건이요? 저희 서해에서는 급증하는 뇌질환 관련 범죄를 전담할 신경과학팀을 신설했습니다. 자기야, 머리 쓰는 거 싫어하잖아. 너무 안 어울리잖아. 나도 이 거 나왔거든? 축하해. 이 팀 자문위원을 맡게 됐거든. 공조? 당신이란 나라? 도와줘, 내 손실! 범인 알아내실 걸까요? 드디어 알았습니다. 김재원 죽인 범인. 와, 잘나가시는 년 봐. 닥터 신하루. 열나시다는 소문이. 이런 일들은 쫙 털면은 금방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. 워낙 뇌용량이 작아서 선택 몇 번의 과부어가 걸리나 봅니다. 컴퓨터로 치면 286급? 팀장님. 제가 웬만한 행사로 하면 나올 겁니까? 나도 다 캐치했거든요. 불이 아주 환상의 짝꿍이야. 불이 사유 환상의 짝꿍! 우리 오늘부터 1위를 할까?